현지시간 28일 남미 페루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인구 5,700명 이상은 바랑카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으며 페루 중북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400년 이상 보존됐던 14m 높이의 교회탑이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진의 진원지가 112km로 매우 깊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